투표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계자료도 분석하고 정치학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나 통계학 하시는 분들이나 법학 하시는 분들이 학술 논문 같은 것도 충분히 발표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그런 자료죠 그러나 어떻게 된 건지 대한민국에서는 그 미국에서는 유수의 대학에서 학위를 하신 분들도 수백 수천 명이 있을 건데 학술 논문다운 학술 논문이 참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폄하자는 여의도는 아니지만 다들 참 너무 무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이 오늘 윤종진 변호사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네요 심소연님이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고 했던가 지난 몇 달 동안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쓴 학술 논문이 두 개의 국내 학술지에서 차례로 게재 거부당하면서 모두 번번이 심사위원 3명 중 한 명이 게재 불가를 때렸습니다 몇 명 우호적이었던 심사평들을 바탕으로 수정의 수정을 거듭한 결과 오히려 앞서서 논문을 제출했던 두 개의 학계보다도 더 메이저 학계인 한국공법학계의 학술지이자 우수 등재지인 공법연구에 드디어 제 논문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번 논문의 게재가 과연 즐거워할 일인지 오히려 큰 폭풍구가 몰아닥치는 계기를 불러들인 게 아닌지 연구실적 하나 늘었다고 마냥 좋아할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심소연님이 어느 학교 교수님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혹시 아시면 여기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학자적 양심이라는 뭉클한 말 양심이 살아있는 진정한 법학자님께서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이분이 쓴 것은 단순한 논문이 아니라 귀한 학자적 양심 다 같이 응원과 격려를 보내드립시다 이런 분이 학계의 중추적 위치로 올라가셔야 이 나라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학술 논문이 발표된다는 것은 거의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논문은 아니지만 한 중견 변호사분께 쓰신 글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선관이 사전투표 논란에 절대 부정소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필명이 웰돈님입니다 30여년을 법률의 세계에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이 내 삶의 중심주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그 길을 발판으로 좀 더 넓은 세상을 접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게 거의 논문에 소논문에 준하는 글을 썼습니다 사전투표가 유독 불신의 대상인 이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부정선거 의혹에 넓혀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차이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선거인 명부가 없는 선거를 하는 것이 사전투표제입니다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렬번호를 절치하지 않습니다 당일투표제는 모두 다 당일투표장에 선거인 명부가 비치되어 있어 확인을 합니다 당일투표제는 절치선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투표자하고 비교합니다 이런 게 다 없는 선거가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의 인장 날인도 문제입니다 QR코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30년 법률계에 종사하시는 변호사분으로 추적되는데 이분 말씀이 우리는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사전투표를 권장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 공정하게 관리하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전투표는 당일투표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대신에 편의성을 위해 희생되어 버린 선거관리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각종 장치들은 보다 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경욱 대표가 며칠 전에 법원에서 내린 사전투표 조작설 거짓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런 선거법의 소위 사전투표 조작 상황에 대한 그런 주장이나 보도는 선거법 위반으로 몰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법원 판결에 고법 판결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경욱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사는 완전한 기사가 아닙니다 사전투표에 누군가가 손을 댔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다만 피고 박모 씨께서 제기했던 무작위 일렬번호와 행랑식 투표함 관련 의혹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이런 기사로 사전투표와 관련된 의혹을 모두 언못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4.15 총선 이후에 제가 제기한 재판의 판결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사회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선입견을 갖고 지금 시대에 선거부정이 어딨냐 지금이 자유당 시전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선입견을 일단 제쳐두고 정말 문제가 뭐지 이렇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는 그런 사회가 정말 인간적인 사회죠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선입견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터진 사건을 은폐하고 그냥 깔아뭉개는 것은 그것은 짐승사회지 인간사회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보면 이 사회가 어쩌면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을까 머리는 달고 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머리가 왜 있습니까 눈이 왜 있습니까 귀가 왜 있습니까 머리가 왜 있습니까 생각을 하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두 눈을 똑바로 보라고 진실을 들으라고 있는 것이 귀고 눈을 있는 일어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있는 것이 눈이고 제대로 생각하고 살라고 있는 것이 머리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딱딱해가지고 그동안 글을 쓰지 않다가 이제 공대일리에 선거회부 이렇게 해서 거의 하루에 하나꼴로 길지 않지만 제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차근차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글이 네 번째 글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름 선거 문제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어떤 사람에게는 올려주고 어떤 사람에게 내리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의 증가 감소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선거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의 핵심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에 있습니다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후보별 총득표수입니다 후보별 득표수는 당일 투표 득표수와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성되며 선거 부정을 꾀하는 자들은 주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왔습니다 조작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낙선시켜야 될 국힘당의 후보가 사전투표에 획득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비율을 5%, 10%, 20%를 훔쳐서 당선시켜야 될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사용된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작률만 선거마다 지역구마다 달리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구청장선거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5%를 훔쳐서 빼앗아갔습니다 서울의 여러분들 시장선거는 10%입니다 그러나 종로구는 20%를 빼앗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지방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를 비교하면 확연하게 2022년 지방선거는 조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조작의 강도를 말해주는 차이칩 이른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2022년 지방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서 크게 작습니다 다음 여러분이 보시는 경기도 안산시장 선거의 경우입니다 전국의 대부분 광력단체장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의 차이칩과 2020년도 지방선거의 차이칩이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는 조심했습니다 들키지 않도록 2022년도 여러분들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그냥 아주 과감하게 사전투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을 크게 한 겁니다 이렇게 조심한 경우와 조심하지 않은 경우가 바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2018년 6월 13일 여름 지방선거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중앙선거 관리에는 선거가 마무리가 되면 곧바로 당납결정의 기준이 되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를 발표합니다 누구에게나 엄청난 선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분석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거 데이터에서 반복되는 규칙과 패턴과 좌우대칭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거 데이터라는 일체의 규칙이나 패턴 등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흔히 자연수, 무작위수, 난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2017년 대선부터 2020년 지방선거까지 6분의 공직선거에서는 자연수가 아니라 바로 인공수, 자기적인 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맨 메이디 넘버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중앙선거가 리너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특히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숫자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한 공식을 우리는 흔히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방정식 혹은 조작 공장 등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전산 프로그램 혹은 조작 방정식에 의해서 제도된 숫자들이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데이터이고 특히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고 그리고 거기에 당일 투표수를 등한 총 득표수가 바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이 데이터를 만드는 주체는 중앙선거안위이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의 특이한 현상 즉 통계적 변칙이 발견되면 이를 설명해야 되는 책임도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박성현 서울대 맹혜교수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 안 돼 선관이 의혹 풀어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따합니다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서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 통계적 관점에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 있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조선의보에 2020년 5월 4일 보도입니다 문제는 만들어진 선거 데이터가 비단 4.15 총선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대통령선거, 2021년 지방선거 이렇게까지 모두 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만들어진 선거 데이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선거 데이터는 마치 현대자동차가 차량을 만들어내듯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종의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제조공장 일명 조작 프로그램이 선거마다 존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개표소 그리고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다수의 이상한 투표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선거 데이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한 바도 없습니다 그들 또한 이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인 자신들의 약점인지를 알고 있을 것을 봅니다 그들 또한 사후적으로 이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중앙선거관리나 생산한 선거 데이터에 발견된 만들어진 숫자 문제가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이 문제는 전산조작 프로그램의 운영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숫자는 일체의 감정을 배제합니다 물감을 묻혀서 종이를 접을 때 발생하는 좌우대칭의 문양 즉 데칼코마니가 2017년 대선 이후부터 2020년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계속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뜻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 첫 공직선거인 2020년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단의 조치가 없는 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투표자들의 투표 행위에 의해서 선거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생성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 사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하도 안타까워 가지고 선거 회복 이것을 가능하면 하루에 한 개 정도를 꾸준하게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또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러분들 벌써 하다 보니까 한 두 시간 가까이 방송을 했네요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대한민국 사안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선거의 무결성 문제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 세대에 회복해서 다음에 자식 세대와 손자 손녀 세대는 우리 선대인 1960년에 3.15 부정선거를 4.19 의거로 연결해 가지고 한 70여 년 정도 대한민국의 일체 부정선거가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우리 앞 세대는 우리 앞 세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앞 세대가 했던 것처럼 우리 세대가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와 기반과 기초를 만드는데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 함께 힘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사실과 진실 쪽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그렇게 많은 종류의 작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장기 집권에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봤고 50년 좌파 장기 집권에 실패한 것을 봤습니다 소쿠리 비행기를 탄 듯이 온갖 종류의 악담을 파고뜬 이준석도 오래오래 선거관리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당대표를 오래 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해야 될 것은 사실과 진실과 그리고 정의와 합법입니다 그 길에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동참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선급부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합심해서 계속해서 진군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도 새로운 내용을 갖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나도 씩씩하게 큰 성과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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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